첫 번째 달려보죠. 태국 호텔 객실에서 가스 폭발. 태국에서 온 제보입니다. 한국인이 묵던 호텔 객실에서 무슨 사다리 있었다는 건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호텔 복도에 쫙 늘여져 있는 저 투탄 가스통. 방 안에는 선열이 낭자합니다. 저기 보면 왠 남성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알몸으로 주저앉아 있죠. 잠시 후에 의료진이 저렇게 와가지고 같은 방에 있던 여성을 또 응급처치를 하는데 여성의 옷과 수건도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저희가 편집을 해놨는데 오늘 새벽 태국에 사반 가족께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현지 시각으로 3일 저녁 태국 방콕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제보자는 저 사건이 발생한 호텔의 같은 층 다른 객실에 묵었던 분인데요. 한 객실에서 깨지는 소리가 나서 호텔 직원이 저렇게 문을 여니까 피와 유리 조각들로 방이 아주 엉망진창이었다고 합니다. 객실 안에는 40대 한국인 남성 한 명, 30대 여성 한 명이 있었는데 아마도 저들이 묵은 방 안에서 난동을 피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 안에서는 10개 이상의 가스통이 나왔다고 하고요. 한국인 남성은 관계자와 1시간 반 이상 대체하기도 했고 호텔 직원이 가스통을 객실 바깥으로 치우니까 가스통 쪽으로 달려가는 등 아마도 가스를 흡입한 상태가 아닌가 추정된다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 다 큰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옮겨져서 현재는 치료 중이라고 하고요. 일부 언론에서 객실 내에서 가스가 폭발했다 이런 내용이 보도됐는데 제보자는 가스 터지는 소리는 듣지 못했고 가스통이 터진 잔해도 보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추태국 한국대사관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또 이어가죠. 또 또 또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3번. 영화 장군의 아들 그 배우 벌써 3번째 음주운전.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이 있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본인도 연예인이면 자 지금 사진 나가고 있는데 좀 경각심을 같은 걸 좀 느꼈을 법도 한데 그 양반 아닙니까? 네. 배우 박상민 씨입니다. 1997년에 음주운전 접촉사고로 낸 후에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었고 2011년에도 적발돼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겁니다. 박상민 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음주 상대로 자신의 차를 과천에 있는 자택 주변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걸로 알려졌고 귀가 전 한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는데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걸로 파악됐고요. 소속사는 오늘 음주 단속에 적발돼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면서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 변호사님, 벌써 삼진아웃입니다. 아웃돼야 돼요. 더군다나 말이죠. 저렇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를 했다? 이거 걸린 게 세 번이지 일상 다반사였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그런 걸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목받는 사람일수록 글쎄요, 어떻게 보면 좀 자기로서는 뭐라고 항구할 여지가, 항명할 여지가 있긴 하겠지만 그만큼 또 그 주목 덕분에 또 본인이 생활에서 누리는 이익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참 실망스럽네요, 진짜. 젊은 날에 보였던 모습에 비춰봤을 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정의로운 협객, 김두한의 그 역할을 하던. 다음 이어가죠. 이웃에 사는 테라범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늦은 밤, 한밤에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들 앞으로 저렇게 가방 들고 걸어가는 남자 갑자기, 갑자기 착하면 퇴! 아밀라제를 듬뿍듬뿍 모아서 퇴퇴퇴! 그러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워킹 아, 그 차는 어땠을까요? 결국 타액 자국은 차량 앞 유리, 옆 유리 그냥 아이고, 저렇게 흔적이 남았습니다. 양 변호사님, 침을 뱉기 전에 더 멀리 보내려고 몸을 활처럼 이렇게 딱 굽히는 저 각도를 보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제보자 분은 5월 초에 차량 뒷유리 쪽에 저렇게 흔적이 남아있는 걸 보고 처음에는 누가 실수했거니 했다랍니다. 그런데 5월 중순 때니까 차 앞쪽에 또, 뒷유리 쪽에 누가 봐도 명백하게 고의로 한 것 같은 흔적이 남아있어서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같은 자리에 출근하면서 아랫문 차를 세워놓고 다녀왔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녀왔더니 앞유리, 옆유리, 뒷유리까지 고루 저렇게 테러를 당해 있었고요.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해보니까 같은 동네 주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와서 하는 말이 자기도 자기가 미쳤었던 것 같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세차비라도 좀 주고 싶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침을 뱉었냐, 이렇게 많이 뱉었냐고 하니까 숫자를 세면서 뱉지는 않았다라고 했다는데 그 이유는 연락이 또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경고문자 채워법 정도로 검찰에 송치가 됐다고 합니다. 제가 미쳤었나 봐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그런데 그렇게 감감무소식이다가 얼마 전에 또 장문의 문자가 까똑하고 왔다면서요. 그런데 진짜 희한한 분들 많네요. 이거 보고도 깜짝 놀랐는데 일단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주차장에 아파트 주민 차량이 들어오는 걸 보고 저 사람이 들어오는 걸 보고 얘기 좀 하려고 달아가니까 달아가니까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진짜. 그래서 계단 아래서 어이, 거기 안 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답은 없고 그 위에 장문의 문자가 왔다는데 문자 내용을 보면 현재 조사를 받고 있으며 자신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지난번 제 차량에 메시지 남겼고 늦은 시간에 반말로 거기서 멈춰라고 말하는 건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침 뱉은 사람이요. 침 뱉은 사람이 피해자분한테 하는 얘기인데 제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거니까 나한테 더 연락하지 말고 더 이상 협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약간 좀 바뀐 것 같은데 제가 저 문자를 반대쪽으로 보내는 게 정사일 것 같은데 내용이 근데 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희한한 분들 많네요. 그러니까 말이죠.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산책하는 척하다가 잽싸개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어슬렁 어슬렁 아주머니가 늦은 새벽에 산책 중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화분을 슬쩍 보더니 그대로 지나갑니다인 줄 알았지 백도를 합니다. 다시 유턴에서 뒤돌아보고 자, 그때 주섬주섬 비닐봉지를 들고 어머, 이거 내 스타일이야 약간 이러면서 꽃 한 송이를 쥐고 챙겨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두 송이를 또 우대두두두두두 뜯어넣더니 어머, 이거 안방에다 놓으면 너무 예쁘겠다. 하면서 저렇게 가져가죠. 이 보는 말이죠. 오 교수님, 거의 막 농작물 수확하듯이 그냥 남의 꽃을 두두두 뽑습니다. 그렇게 보이네요. 저게 지난 6월 1일 새벽 3시 정도에 광주광역시 북부에 있는 한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발생했던 꽃 절도 사건입니다. 저렇게 하는 것은 도둑질이죠. 그래서 아까 보시는 바 같이 슬슬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다가 갑자기 휙 돌아서 주섬주섬 집어서 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기에 있던 것이 제라늄 새송이를 뽑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지난 봄부터 키워가지고 상당히 지금 이렇게 활짝 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일 예쁠 때인데 저렇게 확 뽑아서 가버리니까 나중에 출근을 해보니까 시든 한 송이만 딱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제보를 하신 분이 얘기하시는 게 사실 이쪽에 뭘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둥글레하고 멜론도 누가 훔쳐갖고 그리고 사무실 앞에 있는 앵무새도 절도를 당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앵무새. 앵무새를요? 앵무새. 살아있는 그 새를요. 그래서 출근할 때마다 이게 뭐 커가는 이 꽃이라든가 이런 식물을 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즐거움을 느꼈었었는데 이렇게 절도를 당해서 너무 속상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에릭 브롬이라고 하는 학자가 소유냐 존재냐 하는 것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움을 존재하게 함으로써 공유를 하는가 또는 아니면 소유하기 위해서 저런 짓을 하는가 스스로 키우면서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양 변호사님은 그 책을 읽으셨어. 그래서 이렇게 은밀하시는데 백 변호사님은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안 읽으셨어. 저도 안 읽었어요.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이 연애 계속해도 될까요? 집단지상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이혼한 전 부인과 다시 엮이기 시작한 남자친구를 계속 만나도 될지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남자친구와 2년 정도 만났는데 두 사람 모두 돌식입니다. 남자친구는 몇 년 전 아내의 부정으로 이혼을 했고 혼자서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사연자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는데 사연자는 남자친구가 아빠인 만큼 아이들을 돌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3개월 전에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대신 일주일에 3일은 사연자의 집에 오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전처가 남자친구와 아이들이 사는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고 있고 남자친구가 처갓집 식구들과 단체 채팅까지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전처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까지 발견됐다고 합니다. 남자친구에게 물었더니 큰아이가 엄마한테 같이 살고 싶다고 전화를 해서 어쩔 수 없었다면서 대신 나랑은 만날 일이 없다, 번갈아서 집에 드나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후 전처랑 전처 처갓집 연락처는 다 차단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다시 사연자의 집에 들어와서 산 지 이틀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사연자는 남자친구가 지극정성으로 잘해주고 있어서 계속 만나고 싶지만 전처와 엮이게 된 게 불안하고 찝찝해서 계속 만나도 될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드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오늘도 자아 대결입니다. 일단 그래도 계속 만나자는 자아입니다. 다혜야 이 한심한 거사 쌀대기 없는 거 걱정 좀 하지마. 바람나서 이혼까지 한 마누라 무슨 잔정이 남았겠니. 성문 씨 저러는 거 애들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애들이 아직 학생이고 그러니까 아빠 노릇한다고 최대한 맞춰주는 것 뿐이야. 아우 지지배. 성문 씨가 좋기는 또 무지하게 좋은가 보다. 얘 동그라미. 하여튼 미스터 소수 의견 좋습니다. 자 당장 헤어지자는 자아입니다. 다혜야 이 바보 같은 거사. 이혼한 부부한테 애들은 초강력 접착제야 이거사. 왜 네가 그 인간을 그 집에다 보내 보내기는. 그리고 백성문 그 인간. 그 여자가 꼴도 보기 싫었으면 남만 네가 떠민다고 그 집구석에 들어가겠니. 으이구 이 못난 거 이미 게임 끝. 야 앞으로 지 새끼도 핑계대고 계속 들락날락한 텐데. 당장 헤어져 X. 자 교수님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저런 케이스들을 사건 사례에서 제가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요? 그리고 이제 저 남편 남성 같은 경우는 태도를 분명히 아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유를 대고 있는 게 큰아이가 엄마랑 살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양육권을 포기를 해서 그쪽에서 살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처갓집하고 단체 채팅을 한다든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있다든가 저거는 어떻게 보면 남성의 입장에서는 뭐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 비슷한 거 소위 양다리를 갖다가 걸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상당히 좀 위험하게 보이고 또 저렇게 하게 되면 나중 돼가지고 이 여성이 팽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데 이 여성도 잘 판단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느슨한 연방제. 자 백 변호사님. 일단은 뭐 저 남자친구 얘기가 다 사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저 전처에게는 전혀 일만의 감정도 없고 또 지금 제보자 분만 사랑하고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좀 걸려요. 큰아이가 엄마랑 같이 살면 좋겠다라는 말에 그렇게 엄마가 지금 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언제든 그럴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이 제보자 분이 이렇게 사연을 보낸 건 본인도 찝찝해서잖아요. 아직 결혼 전인데 그 찝찝함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이 일이 터지면 감당이 좀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면접교섭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아내와 전처하고 면접교섭할 때 잠깐 아이를 인계해주면서 보는 그런 개념도 아니고 그 집에 같이 들어왔다가 또 있다가 나가고 그거는 제가 근데 좀만 좀 더 여쭤보니까 이 남자친구 분이 3일 계시면 아무리 그래도 그 집에 있었던 사람은 또 바톤터치에서 들어가고 하는 게 과연 이분이 그걸 보고 괜찮을까? 저는 이거는 이분의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헤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군요. 양 변호사님 반론을 좀 주시죠. 반론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저도 의심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이거 하나는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른바 복잡하다. 이성관계 복잡하다 하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참 같이 있을 때 착하고 잘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또 못합니다. 모질지 못하다고 그렇게 하죠. 그런 사람이신지 아니면 진짜로 남자친구 말마따나 그때 당시에 지금 집에 있는데 하필이면 큰아들이 그렇게 원해서 한 거라면 저는 이제 사실 동그라미 들 이유가 뭐냐면 이틀 전에 다시 여자친구의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쪽 정리하고 온 거잖아요. 지난 3개월 동안 있었던 일이 그치는 건지 앞으로도 그렇게 될지는 조금 더 확인할 필요는 있다. 만약에 안 돌아오고 뭔가 무슨 이상한 피계를 대서라도 그 집에 머물면서 정리하겠다고 했으면 저도 가차없이 액세스 텐데 돌아왔으니까 일단 한번 확인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백다연 씨는 왜 이렇게 표정이 심각해요. 전해주시죠. 네, 저희 가족분들 의견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인자님 아마 앞으로도 아이들 핑계로 계속 저렇게 한 식구가 만날 겁니다. 라고 하셨고요. 바른 사람님은 사연자분 계속 만나시면 오해가 계속 꼬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상처만 남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성현님도 그냥 다른 분 만나서 행복해지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